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드 학습 여러분, 스프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2024년 요락리 평가 7에 대해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고1 16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16번, X에 대한 다항식을 누구누구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언제 배웠었죠? 항등식 단원에서 배웠었죠? 일단은 다항식 X3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빼기 4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랑 나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얘 X제곱 더하기 A, Q의 X 빼기 2가 누구누구로 나눠떨어질 때 저 말 나오면 저건 인수정리죠. 여러분이 똑같은 식이야. X제곱 더하기 A, Q의 X 빼기 2가 얘로 나누면 몫이 또 있고 나머지가 없잖아. 그럼 얘 곱하기 어쩌구라고 굳이 쓰질 필요 없이 B 대입하면 0이니까 밑에 식에다가는 X에 2를 대입하셔서 4 더하기 A에다가 Q, 0. 이것은 0이다. 여기까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지금 두 가지인데요. 여기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두 번째, Q에다가 0 대입해서 0일 수도 있는데 우리 밑에 것 조금 냄새 나거든요.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거를 위에다가 한번 0을 넣어볼게요. 0을 넣어보면 0, 0, 0, 마이너스 4는 1, 되지? 1, Q, 0에다가 플러스 3 나오거든? 그죠? 이때는 Q, 0이 얼마야? 아까 0이라 그랬잖아. 그럼 뭐야? 말이 안 되죠? 모순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말이 안 되니까 X치고 첫 번째 걸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 다시 맨 위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지금 Q, X가 얼마인지 모르거든? 몫을 몰라요.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4는 지워지고 3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A에다가 또 마이너스 4 넣어주세요. 그럼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빼기 B는 3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9 빼기 B는 3. B는 얼마입니까? 마 12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는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A가 마이너스 4였고 B에다가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 마지막 Q에 1대입하였으니까 여기다 X1 한번 넣어보자. X1 한번 넣어보시면 제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빼기 4는 1 넣었으니까 2, Q, 1에다가 더하기 3 여기서 정답이 나오겠지. 계산 다시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0 되네요. 마이너스 19가 되고 빼기 3, 2, 2에다가 Q, 1인데 이거 마이너스 22잖아. 따라서 Q1은 얼마다?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확인되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16번은 원래 여러분들이 대단히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필요하는 문제가 아니고 적절한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16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개념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 관한 내용과 인수정리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시험들 대비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 알겠죠? 특이하진 않았지만 풀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17번 가볼게요. 17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복수호수에 대한 문제구나. 복수호수 Z를 이것이라 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문제를 보니까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라고 하는 번쩍번쩍하는 이런 대단한 힌트가 하나 주어져요. 여러분이 복수호수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라고 하는 건 Z는 뭐다? 순호수예요. Z는 순호수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없는 허수 부분들만 있는 걸 우리가 순호수라고 하는데 순호수를 제곱해야 음수의 식 되거든. 음의 실수 되거든. 순호수니까 이게 사라져야 돼. A제곱 빼기 1이 0인데요. 여러분이 A에다 1 넣어버리면 이것도 지워지거든. 그럼 허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A는 당연히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뺄 수 있는 거 아직 문제 다 안 읽었지만 Z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루트 2분의 1 빼기 I의 N제곱이 4분의 어쩌고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서 Z가 마이너스 2I이면요. Z바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2I예요. 일단은 4분의 Z 빼기 저 Z바 한테 I를 곱한 게 누군지 좀 확인해 볼게요. 4분의 4분의 마이너스 2I, 2I에다가 마이너스도 붙여. 마이너스 4I에다가 I 하나 붙여줘. 그죠? 약분 됐지. 그럼 I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3다. 얘는 1이 되는 놈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 건 누구냐면 루트 2분의 1마이너스 I의 N제곱이 1이 되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돼. 굉장히 자주 나오는 놈입니다. 굉장히 자주. 그동안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아인데 대표적으로 루트 2분의 1 빼기 I는 먼저 무조건 2를 대입하는 애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건 뭐 어떻게 할 건데? 자연수를 찾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2부터 넣었겠지. 1은 안 되니까. 2를 넣으면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 위에 거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잖아요. 1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돼가지고 치워줘. 그냥 마이너스 I예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I. 그럼 3제곱 뭐하러 해야 돼 있어? 3제곱이라고 하는 건 제곱한 거에다가 하나 또 곱할 건데 그 1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놈 나오면 바로 어떻게 돼야 돼? 바로 4제곱으로 가서 이걸 제곱해 버리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되지. 이런 놈 나오면 뭐하러 6제곱해 보니? 바로 어떻게 가야 돼? 8제곱까지 가셔가지고 1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식 형태에서도 1이 나온다고 하는 건 무조건 주기가 발견된다는 뜻이거든. 여러분이 앞으로 이거를 9제곱을 하면 1에다가 하나만 더 곱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1이나 9나 8개의 단위로 바뀔 거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1이 나오는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8이었죠. 그 다음에 누구겠어? 16이겠지. 쭈루룩 누구야? 8의 배수라는 거죠. 8의 배수를 100 이하에서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을 8곱으로 8을 넣어보죠. 8, 1은 8, 20, 8이 16, 12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렇게 내시는 문제 되겠죠. 알겠어요? 정답 5번이고요. 복소수 거듭제곱에 관한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모의고사에서도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좀 뒤쪽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지금 17번이니까 아주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요. 이거는 기출반복이고 그동안에 아주 자주 출제되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복소수를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내신 대비나 모의고사 형태에서 만났던 형태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 정도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8번 가보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자 그 다음에 19번 효 mess주로 또 대 Dannibe 또isco 그 다음에 80번 가보자 úsica 감사합니다.